증권사의 리포트를 우리가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유한타 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매주 수백 개의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거의 다 바이인데 이걸 100만 원씩 나눠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성과 모멘텀을 평가해서 두 종목을 골라봅니다. 한 500개의 리포트 중에서. 오늘 가져 나온 리포트는 화면에 보시겠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네, 먼저 KB 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직 계열화. 두 번째는 연작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고요. 세 번째는 구조 조정입니다. 네,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신 유통 채널의 레버리지 효과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의 강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많이 수입을 하는 수입 유통사였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적도 좋아지는 대표적인 소비재 유통 회사인데요. 먼저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신 유통 채널의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된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전방으로는 이제 신세계 모든 온오프라인의 유통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겠죠. 후방으로는 이제 화장품 원료 회사인 인터코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 사업은 수직 계열화가 돼서 마진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면 또 명품 브랜드 많이 수입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요즘에는 또 몇 년 전에 인수한 화장품 회사 쪽이 화장품 사업 분야가 상당히 또 성장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지금도 선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좀 꽤 된 얘기입니다. 화장품 원료 제조사인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는 이제 3년 전에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인터코스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출자 주체로 나선 계열사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때 이제 그룹의 전략과 맞물려서 그 당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였던 최영성 대표이사의 신의 한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패션 계열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브랜드 기획과 판매를 전담을 하고 있고 제조 생산을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리아, 인터코스 코리아가 맡는 겁니다. 공식적인 리포트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럴 것이다라는 언급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브랜드 사업입니다. 이제 강한 브랜드가 이기는 사업이고요. 물론 어떤 에센스가 좀 더 좋다 아니면 어떤 아이크림이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브랜드 마케팅의 경쟁에서 태동되는 이미지 효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을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금이 충분하고 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화장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고평가가 이어지고 있나요? 사실 뭐 이런 변화가 좀 시작된지는 꽤 됐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메리파시픽이나 LG생활건강 제일 큰 경쟁자는 아마도 향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쭤보셨다시피 그런 고평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유경 총괄 사장이 백화점 사업 부분 경영을 전담하면서 물건을 파는 백화점에서 이제 제조하는 백화점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화장품 브랜드인 연작이라는 브랜드도 출시했는데 제가 볼 땐 정유경 신세계 총괄 대표가 이제는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뭐 자체 브랜드인 비디비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좀 봤는데 신세계는 연작을 통해서 주력 화장품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뭐 외출을 천억으로 뭐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목표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연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구조조정이던데요.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뭐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건가요? 항상 구조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회사가 손실을 나는 부분을 뭐 매각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긍정적인 뭐 모멘텀이 생깁니다. 주가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런 면에서는 좀 발빠락이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부사장이 신세계 백화점 부분 총괄 사장의 남편이신 문성욱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도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 중국 사업이라든지 신세계 IT 솔루션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인데 구조조정에도 좀 일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마트 중국본부 전략경영 총괄 부사장이었을 때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리포트로 이제 돌아가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려의 대상인 의류 또한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톰보이는 지난 6월 적자를 지속했던 톰키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철수를 시키는 거고요.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자체 브랜드인 DU는 지난 3월 신규 모델을 기용해서 이제 다시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익을 나는 이제 사업 부분에 더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할 건 정리하자 뭐 이런 기본적인 전략인데 사실은 기본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 좋은 부분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없애고 좋은 부분은 또 키우면서 활발하게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또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따위공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좀 힘들지 않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에 따라서 지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사업 부문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다소 있던데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따위공의 이슈도 조금 연기가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으로 연기가 되는 듯 보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지면 사실은 좀 더 실적도 더 나오고 주가의 움직임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사실은 주가가 고점에서 한 50% 빠졌는데 또 가격 메리트도 있어 보입니다. 리포트를 낸 타이밍이 좀 적절했고요. 좀 시의성과 모멘텀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네, 시의성은 사실은 주가 메리트도 있고 해서 별 5개를 드리고요. 모멘텀은 별 4개 해서 평균 별 4.5개 이렇게 평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리포트 내용 저희가 또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약간 덜 나왔고요.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고 점포당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 밸류에이션이 싸다. 착하죠. 착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일단 해마로 푸드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신다면? 네, 먼저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 치킨 버거 프렌치 프렌치 아십니다.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멈스터치라는 브랜드인데 왜 이런 햄버거 가게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적은 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15% 상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이미 실적이 나왔고 추석이 좀 길게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케팅비가 좀 더 들어갔고 그래서 실적이 약간 덜 나왔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문은 컨센서스를 하향한 부분 좀 짚어주셨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포당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맘스터치 하면은 많이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 인기에 힘입어서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가성비에 힘입어서 인기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쌉니다. 치킨버거 단품 가격이 한 3,400원뿐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경쟁사 대비 한 40% 저렴합니다. 이 치킨버거 매장의 브랜드 이름이 이제 맘스터치라고 하는데 이 맘세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가맹점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비용이 타사 대비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면적당 매출이 10% 정도 더 높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의 뭐 유니클로다 이렇게 저는 보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리포트에 따르면 9월 기준 맘스터치 가맹점수는 작년 말 대비 한 45개 정도 늘어났는데 1,245개입니다. 이 언뜻 보면 늘어난 가맹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맹점이 안정화돼서 뿌리 내르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참고로 이제 트렌드를 쫓다가 없어진 프랜차이즈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아요. 네, 닭강정, 무슨 핫도그, 대만식, 카스테라 업체, 추러스 전부 성공했다가 말하기는 어려운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떴다가 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많고 기존에 또 유명했던 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또 가맹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또 주위에서 곳곳에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프랜차이즈 업계 유니클로라라고 평가를 해볼 정도로 가성비가 높고 또 가맹점주도 늘어나고 있는 맘스터치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착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투자 포인트로 있네요. 네, 사실은 이제 맘스터치 배달 앱이 좀 나올 거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치킨 사업이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면 내년 기준으로 한 퍼가 9.5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식자재 유통 내지는 식품 사업이면 사실은 30%의 업사이드는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사실은 애널리스트 타겟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 하마로 푸드 서비스의 시의성하고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의성은 별 4개. 네. 그런데 모멘텀도 별 4개. 리포트를 낸 타이밍이 적절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4개 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로 하마로 푸드 서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